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개인과 법인의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는데요. 자산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6월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시장 전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일 지구를 추가로 지정. 두 번째, 잠실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 네 번째, 정비사업에서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다섯 번째,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과세 체계를 정비. 여섯 번째, 지난 12.16 대책과 이번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 이렇게 6가지인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에서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에서 경기도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6월 19일 금요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규제 지역 추가 지정으로 기존의 투기 지역 16개, 투기과열지구 31개, 조정 대상 지역 39개 지역에서 이제는 투기 지역 16개, 투기과열지구 48개, 조정 대상 지역 69개로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게 됐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 읍 단위나 면 단위를 제외한 전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표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 항상 제 블로그에 영상 관련된 자료 올려 놓으니까 제 블로그 오셔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영상 아래 더 보기 누르면 제 블로그 주소 나와 있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도 제 블로그 주소 올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5월 20일부터 이것처럼 이번에는 잠실 주변입니다. 마이스 개발 사업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사업 부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정이 되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거용 토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실거지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죠. 쉽게 말해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지역 등은 이제 6월 17일 날 오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6월 18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로 공고를 하고요. 6월 23일부터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에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때는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2년 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일지구든 투기지역이든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때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다만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사람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빠듯한 시간이다 보니까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실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주택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이든 투기과일지구든 투기지역이든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전입은 실제로 이사하고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적용 시기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건 역시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사람 그리고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다 보니까 앞서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실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에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현재는 실거주 요건이 없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이때는 3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대출금을 회수하고요.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부분입니다. 현재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공적 보증이든 사적 보증이든 제한이 되고요.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시가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공적 보증이든 사적 보증이든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잔해하겠다라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시가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라는 건데 앞선 시가 9억을 시가 3억으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가 강화된 만큼 역시 갭 투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전세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러한 갭 투자는 막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 비해서 최대 보증 한도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주택금융공사에 맞춰서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거고요. 적용 시기는 개정 이후에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비사업 규제 부분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극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지만 정말 눈길이 가는 건 조합원의 분양 신청 요건 강화입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2년은 연속 거주가 아니라 합산 거주니까 살다가 딴 데 갔다가 살다 이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입니다. 재건축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여기서 2년 산다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 시기는 올해 12월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조경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재건축 부담금, 초과 이익 환수금인데요. 이것도 본격적으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계획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한다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본 강남 5개 단지 평균은 4억 4천에서 5억 2천만 원 최고로는 7억 정도, 최저로는 2억 정도가 되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부담이 되죠. 앞서 조합원 실거지 요건 2년, 거기다가 이렇게 초과 이익 환수금,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초기 수요가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마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모든 지역에서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가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적용 시기는 시행 이후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아마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사람,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 정부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3%와 4%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정부세 공제액도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세 공제를 폐지하는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정부세를 과세하고요. 양도세 부분에서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을 현행 10%가 아닌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아니라 추가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추가세율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파는 것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앞선 12.16 대책 그리고 올해 수도권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세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앞선 대책에 대한 후속 방안들을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들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부분도 언급할까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말 까다로워졌죠. 시행 시기는 개정 후에 올해 9월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투기과일지구에서 9억을 초과할 때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앞으로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투기과일지구 안에서는 무조건 제출하라는 거죠. 정말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 시기가 올해 9월부터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써서 내라고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리고 사실 증빙자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9월 이전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실 분들이 여기에서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총평을 해보자면 먼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어쨌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하니까 또 다른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그런 지역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이고요.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6개월 이내에 전입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아닌 전세월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강화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의 길은 아직 열려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수도권 갭 투자는 조금 줄어들겠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재건축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2년 실거주는 예상 못한 부분인데 그렇게 조합원이 분양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초과입 환수금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아마 당분간은 강남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의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재건축이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싶고요. 법인 규제 같은 경우는 총부세 과세 확대와 세율을 올리는 것, 양도세 추가세를 올리는 것. 이건 참 좋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이 부분은 이제 임대주택이 감수할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민간이 임대주는 건 국가가 해야 할 공적 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주택이 감수하게 되면 역시나 전세월세과 임대료 상승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 주택을 매수할까? 매수해도 될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죠. 사실 지금 시점에 규제도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안에 종부세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보유세도 올라갈 텐데 그럼에도 이제 대체적으로 기준시가가 낮은 이러한 재개발 물건들 이런 것들은 보유세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나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대체주택 이런 것들은 매수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주택임대사업자의 마지막 남아있는 세금 혜택 2022년 12월 31일까지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아마 이걸 이용해서 물론 이제 그 혜택 받으려면 전염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이 조건을 채워야 되는데 그 조건을 채워서 갭 투자하는 쪽으로도 아마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드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